수없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인 것 같아요 삶이란 끊임없이 되묻고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밤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스스로 찾아야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운명이죠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7 Fa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